부산에 온 분 질문 하나가 왔는데 뇌의 연구 성과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뇌의 변연계나 축두엽을 자극하면 신경전달물질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내려와서 하단전에 내려가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관점은 저희 용어비결에 주장하고 맞지 않습니다 신경전달물질이 아니에요 여기서 물이 흐르고 하는 것은 기운에 액화된 물과 같이 흐르는 기운을 말하는 거지 물질이 아닙니다 여기 통로를 통해 물이 흐를 그런 관이 있질 않죠 신경전달물질이 지금 이 앞에 이 행로를 통해 흐르지 않죠 이건 다른 거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뇌의 축두엽이나 어떤 변연계를 자극하면 우리 명상에서 극치에 이를 때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거는 그것대로 자명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단악에서 기운과 이런 액화된 기운 정이라고 하죠 정과 기를 전기를 돌려가지고 에너지체를 만드는 그런 얘기랑 또 전기가 잘 순환하는 문제랑은 다른 차원 얘기니까 이건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전기는 해부하면 없어요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해도 그건 분명히 있는 물질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수행하다가 전기가 기운이 돌고 돌죠 용어 비결책 보시면 어떻게 되죠 제가 평소 그리는 태극이랑 다르게 그려져 있을까 하면 용어 비결 보시면 왜냐하면 몸의 뒤 이제 몸의 앞을 생각하고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단전에 있는 원기가 작용을 일으켜서 기를 기운 작용 타오르게 하고 불처럼 올라가는 건 아무튼 불입니다 내려오는 건 물이고 여기는 원정이라는 원기 원정 하면 근본적으로는 선천적인 작용이죠 우리 원신과 같아요 원신이 참나잖아요 근원적인 의식 근원적인 기운 근원적인 물질이 있어요 근원적인 정액 우리 몸 안에 근원적인 정액은 물질 액화된 물질을 상징하는데 이 기운은 에너지를 상징하고 그런데 기운과 에너지를 물질을 얘기하지만 이 자체가 이미 우리 물질 차원은 아니에요 에너지 안에서 좀 더 물질적인 음적인 좀 더 양적인 기운들이기 때문에 기운처럼 바람처럼 올라가는 기운이 있으면 우리 몸 앞으로 물처럼 흘러내리는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흘러내리냐 수행하다 보면 제 눈을 관통해서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게 흘러내릴 때 눈 뜨고 있어도 물 속에 있는 것 같이 있습니다 눈을 통과해서 다니는 길로 다녀요 이 물도 올라가는 기도 척추 안쪽을 통해서 쭉 타고 올라가고 이게 계속 우리 몸 안에서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원기 원정이면 애초에 선천이잖아요 원기가 현상계 안에서 이렇게 확 기운을 끌어올리고 원정이 강성해지면서 흘러내리고 원기가 강성해지면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좀 앞둔 이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원신 자체도 참나는 시공을 초월해 있죠 원정 원기도 다 시공을 초월해 있습니다 이 세 요소가 하나님의 세 요소예요 신, 기, 청 하나님을 물질을 창조할 수도 있고 에너지를 창조하고 굴리고 우주를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신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호흡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참나 하나님의 의식성을 끌어냈으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물질성, 에너지성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단학밖에 안 됩니다 단학을 안 하시면요 그냥 신성, 의식성을 끌어내는 걸로 만족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것만 해도 어디니까 전 세계에 지금 그 정도 수행하는 단체가 많고 이 차크라를 열어서 에너지를 끌어내겠다 이게 예수님 기독교로 치면 부활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좀 신비한 얘기라 각 종교마다 밀교입니다 에너지랑 이거 끌어내는 건 밀교예요 차크라를 어떻게 열고 하는 거 자기 문판마다 또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연구해 본 바로는 보편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에너지를 연구해 보면 서로 왜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면서도 똑같은 부분이 있고 하는지 다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나 드릴게요 어려운 얘기 안 드리고 질문에 원정, 원기까지 이렇게 뇌랑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길래 나온 김에 영호비결 책도 보면 원기, 원정이라고 태극이 글어져 있을 텐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기는 시공을 초월한 기운인데 원정은 시공을 초월한 정액인데 물질의 근원은 맞고 기운의 근원은 맞지만 둘 다 시공을 초월해 있는데 현상계 안에서 우리 동맥을 뚫고 돌아다니는 건 분명히 시공 안에서 작동하는 기운이나 물질이니까 후천적인 건데 시공 안에서 이렇게 굴러가면 후천이에요 이 자체는 선천이고 그런데 이제 글에 보면 원기가 기운을 끌어올리고 원정이 흘러내리고 이런 식의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중국 도교에서 그렇게 쓰니까 저도 그렇게 갖다 쓴 건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얘기 나온 김에 드리는 겁니다 이 원기의 작용이죠 여러분 기운을 만들고 끌어올리고 하는 거는 원기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만져지지 않는 물질이라도 그 물질이 있고 물과 같은 액화된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흘러다닌다 그러면 그거를 관장하는 게 뭐겠어요? 원정이죠 원정에서 나오고 원정이 관장합니다 원기에서 나오고 원기가 관장하니까 원기가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강대해진다 원정이 강대해진다 이런 식으로 중국 도교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서 저도 이제 씁니다만은 저도 늘 쓰면서도 마음에 의문이 안 생기실까? 원기는 선천이고 원정도 선천인데 후천에서 이렇게 굴러다닌다고 말하면 의문을 내지 않으실까?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실까?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시길래 그런데 이런 거예요 원신도 여러분 원신이 참나인데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깨어있는 상태 여러분 깨어서 참나를 자각하고 있는 깨어있는 마음도 있거든요 애고가 지배하지 않은 참나가 지배하는 마음도 있죠 원신의 작용으로서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일반 애고의 욕심도 아니고 그렇죠? 깨어있는 마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원신에 순수하게 공명하는 마음이 있죠 마음 중에 이런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정리해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원신이라면 원신은 시공을 초월해 있는데 원신이라면 만약에 반을 갈라서 이쪽이 양심 이쪽이 욕심 그런다면 양심은 뭐가 양심입니까? 원신에서 나온 원신과 공명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신 원신에서 나오긴 했지만 원신의 뜻과 공명하진 않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기억 안 나서 원신이라고 말만 바꾼 거예요 참나에서 참나에서 나오는 이걸 우리가 불교식으로 보리심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윤회를 초월한 마음입니다 육도로 쪼개진 마음 탐진치가 구르면 육도로 순환하는데 육도를 도는 건 중생심이고 그러니까 욕심이 중생심이고 이 양심을 보리심이라고 했을 때 보리심은 윤회를 초월합니다 왜? 이미 정토입니다 참나의 작용인 참나 그대로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일반 중생심하고 차별화 시켜주죠 참나 그대로의 마음은 일반 중생심하고 차별화 시켜주죠 보세요 이 그림이 좋아요 육도에서 이 위쪽은 뭡니까 삼선도라고 좋은 길이잖아요 인간, 수라, 악위로 태어나는 거 밑으로는 탐진치가 옅은 거죠 이쪽은 탐진치가 짙으면 뭐라 그래요? 지옥, 축생, 악위 그래서 삼악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심이 있고 선심이 있는데 보리심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은 선인데 참나에서 나온 선이야 그래서 그냥 선한 거는 천국가지만 진짜 참나에서 나온 선함은 정토를 가 이렇게 구분해 주는 이 느낌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 중에도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는데요 참나에서 나온 마음은요 그냥 정토고요 그거는 여러분을 정토로 안내하고 그건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일반 선한 마음하고 구분한다고요 왜? 참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해되세요? 후천적인 마음인데 참나 상태의 여러분 마음이 정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토도 현상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좋은 데 태어나려면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천국은 더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긴 다 견성 못한 사람들이에요 견성 못한 사람들 중에 복 많이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쪽은요 견성 못한 사람들 중에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럼 견성한 사람은 어딜 가요? 선도 악도 아닌 어디를 갑니까? 선도 악도 아니라는 건 중생심의 선악이 아니라는 거지 참나의 선을 구현하고 있는 정토로 간다 요발상을 하나 강의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라는 게 원정 원기도요 정기에는 청탁이 있죠 맑고 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청명한 원정 원기는 뭐겠어요? 직접적으로 원기가 강력하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운이 정토 기운이라고요 정토도 현상계인데 정토에 기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토에 물질이 있어요 정토에 에너지가 있고 그게 쉽게 말하면 제가 도교에서도 그냥 원정 원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 세계 안에서 원정 원기가 발현되고 있는 모습은 원정 원기 그대로가 아니라 후천적 에너지인데 일반적인 청탁의 기운이 아니라 진짜 청명한 기운 청명한 물질을 말합니다 또 말씀드린다 그 물질은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물질이지 좀 느낌 오세요?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좀 구분해 볼게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생각난 거라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게 드리면서 저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쉬울까 해서 문득 떠오른 게 제가 6도 정토였어요 뭐냐면 원신이 참나다 아까 원신으로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여기는 이제 참나의 세계라고 할게요 참나의 여기는 시공이 없습니다 시공이 없는데 그럼 이 두 세 개는요 이 두 세 개는 시공이 있죠 현상계예요 현상계인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이쪽을 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음으로 치면 선 이쪽으로 기운으로 치면 청 이쪽은 악이라고 대표하고 탁이라고 할게요 사람 마음에는 참나 안에는 참나 안에는 둘로 나눠 볼게요 전기신을 신과 정기를 이제 한나로 묶고 해볼게요 이런 에너지적인 요소 양적인 에너지 기와 음적인 에너지 정 불로 대표되는 양적인 에너지 기와 물로 대표되는 음적인 에너지 정을 얘기해 볼게요 전기와 신이 만나면 용호 비결 아닙니까 이게 용이고 이게 호잖아요 지들끼리 가면 기가 용이고 양이니까 정이 호 의미니까 용호 비결 책에 나오는 내용 제가 요약해 드린 것 뿐이에요 자 신은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요 영역을 따로 얘기하자는 거죠 참나 그대로예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원신의 작용이에요 원신의 작용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양심 그 자체죠 사단의 마음이죠 유교로 말하면 양심 육바람이래 마음 순수한 육바람이래요 요쪽은요 애고가 섞였는데 선한 편인 애고가 섞였는데 악한 편인 요쪽은 기운이 맑은 편인 요쪽은 탁한 편이면 요기는 뭘까요 원정기의 작용이 있겠죠 원기 원정의 작용 여기는 그냥 청명기다 용어비계에서 말하는 게 보면 원정기의 작용을 말해요 청명한 기운이다 요쪽은요 그럼 이것도 청명한 마음이겠죠 청명한 마음은 선악으로 치지 말자는 거죠 일반적인 중생심의 선악으로 아주 선한 마음이고 요쪽은 맑기로 하면 아주 맑은 마음인 거죠 하나 더 구분해 주자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원신의 작용 요거는 원기의 작용이라고 해서 원정의 작용 용어비계에서 전기가 굴러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작용으로 보셔요 원정기의 작용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와도 느낌이 쎄한데 너무 지당한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어떤 요거 느낌 아시겠죠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비유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육돌을 돌 때 요 사막도 쪽 사막도 쪽을 흉몽이라고 합시다 참나는 여기는 꿈을 깬 상태면 요쪽은 꿈속의 상태다 꿈은 꿈인데 흉몽이 있고 길몽이 있다 이왕이면 좋은 꿈 꿔야죠 나쁜 꿈 말고 그럼 요건 뭡니까 이거는 자각몽이라고 생각하시라 꿈인데 꿈인 줄을 깨달아버린 자리라고 봅시다 요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드린 얘기 다 총동원 해봤습니다 좀 느낌 오세요 좀 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꿈인 줄 알고 집착해 있지만 그중에 순경계가 펼쳐지면 길몽이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좋은 마음에 드는 경계가 역경계 싫은 경계가 계속 펼쳐지면 악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실컨 조컨 초월해서 이게 꿈인 줄 알아버리면 꿈속에서요 자각몽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생시의 판단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의 판단을 이미 꾸미면서 꿈이 아닌 경지가 와버려요 그렇죠 요런 게 저희가 정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도에서요 절에 가면 복 많이 지으라고 복 지어서 저기 좋은 천상계 가라고 이게 기초 교리입니다 불교에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일반인도 오면 복을 많이 지어라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도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한 신이 아니에요 천상에 사는 존재로 태어난다 불교에서 천신 그러면 그냥 저기 좀 나은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 많이 지으면 사막도 태어난다 악위로 태어난다 악위는요 배고파 죽을 굶주릴 아자의 귀신기자죠 근데 여러분 악위를 이 말씀 더 하나 나온 김에 악위를 어떻게 상상하세요 악위 사막도가 지옥 축생 악위 아닙니까 흉몽에 해당되는 게 지옥은 상상되시죠 잘 모르시겠으면 그 신과 함께 같은 거 보시면 거기 나오는 각종 지옥들이 나와요 얼어 죽고 끓여서 죽이고 죽으면 죽으면요 또 살아나요 최악이 살아나면 또 톱으로 썰고 해가지고 던져놓으면 또 살아나요 어 내가 살아있네 하면 또 와가지고 또 썰고 간수들이 지옥 축생 악위 이 악위는요 배고파 죽은 귀신이 아니고 굶주린 귀신이에요 굶주린 귀신 그럼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아는 귀신이 다 악위에요 귀신인데 그 탐진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전개 그래서 원래는 악위를 그냥 귀신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죽으면 귀신이 돼요 귀신인데 좋은데 못 간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삿밥 얻어먹고 싶고 뭔가 굶주려 있는 욕망에 목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인이 죽으면 이렇게 되기 십상이죠 악위가 십상이에요 악위 이해 되세요? 악위를 뭐 특이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냥 귀신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경쟁 번역할 때 귀신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존재에요 근데 그 탐욕에 아주 목말라 하는 뭔가 더 얻고 싶은 그 욕심에 가득 차 가지고 그 위로 좋은 데로 못 간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모든 호러물에 나오는 귀신이 대부분 악이죠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욕심부리는 귀신들 그거 다 악위에요 원정원계 얘기하다가 몰려왔는데 원정원계가 현상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거는 영호비겔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원신은 현상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제가 원신의 작용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이다 여러분 깨어서 뭔가에 몰입해 있을 때 깨어있는 정신 있죠? 참나가 흐르는 정신 상태 그게 원신의 작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원기 원정도 청탁 중에 맑고 탁한 기운 상관없이 청명한 기운이 우리 몸 안에서 돕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원신 상태 여러분 참나 상태에서 명상을 해야 알아요 지금 몸 안에 기운이 느껴져요 맑은 거 탁한 거 전체적으로 찌뿌둥해요 몸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식이 고향되면 갑자기 몸 안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점점까지 그 에너지를 못 느꼈는데 내 의식이 다운돼 있어서 그 에너지를 못 느꼈던 거예요 내 의식이 고차원이 되면 원신 상태랑 감흥하는 원기 원정의 작용을 느껴요 나도 그럼 원신 그 자체는 아니죠 원신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수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깨어있는 의식에 상응하는 그런 맑은 기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맑은 기운이 아니라 고기운을 느끼시면 몸 안에 신선한 바람이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호흡 세련하시면 그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느껴져요 여러분 맑은 거 먹고 몸 안에 바람 불고 그럴 때 안 느껴지세요? 뭘 드시면 그런 게 느껴지실까요? 녹즙기 갈아 드시고 몸 안이 신선해지는 것 같아요 몸이 깨어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표현에 가까운 그런 몸이 깨어나는 것 같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내 의식이 깨어있을 때 느껴집니다 그게 원신과 상응하고 원기 원정과 상응하는 에너지예요 이해되시죠? 원신이라고 하는 의식과 상응하고 상응하는 그런 에너지의 작용 중에 맑은 에너지 작용이 있어요 그게 몸 안에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단전호흡이 깊어져서 단전호흡 하려면 만약에 원기 원정만 막 각성시키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수행 자체가 탁한 수행이 돼 아니 정신은 탐진 채로 가득 차 있는데 원기 원정을 아무리 불러내 본들 우리 의식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몸 안에서 좋은 작용이 덜 일어나죠 여러분 공부하시면서도 좋은 기운이 몸 안에 돈다고 안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그럴 때도 정신을 다시 모아서 내 몸이 지금 왜 이렇게 탁해졌지 해도요 정신 모아서 호흡에 집중하시다 보면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는 맑은 기가 다시 드러납니다 이게 누가 51% 이상 되느냐 이 문제예요 똑같아요 에너지도 누가 51% 되느냐에 따라 내 몸의 에너지가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탁한 에너지는 꽉 차 있는 것 같았는데 정신 모아서 깨어있으면서 호흡을 순조롭게 하시면 몸 안에서 맑은 에너지가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제뇌경의 최고 신법이 그거잖아요 염담 허무 한문으로 안 쓰겠습니다 염담 허무 마음을 허무하게 텅 비어있게 즐겁고 편안하고 즐겁고 맑고 허무하게 텅 비어있게 마음을 염담 허무하면 진기 종지 여기서도 진기가 원기거든요 원기가 종지 따라온다 여러분 여기 원신 각성이에요 원신을 각성하면 참나를 각성하고 있으면 몸 안에서 참나에 상응하는 기운이 뭐예요 원신에 상응하는 원기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신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원신만 존재하나요? 아니죠 깨어있는 맑은 마음이 존재한다고 마찬가지로 원기가 나타나면 여러분 에너지가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청명한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요 그 자체가 선천 그대로의 원기는 아니죠 선천의 작용인 거죠 선천의 맑은 에너지가 후천에서도 맑게 자신의 본 모습대로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굴러다니는 원기 원정 얘기할 때는 그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책을 잘 써놓지 왜 이제 와서 책은 책 대충 쓰고 말로 때우려고 하느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써놓고 보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리려던 차에 마침 오늘 질문에 원기 원정 얘기가 나오길래 혹시 이런 부분 잘 판단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 글을 통해 잘 알아보셨다면 상근기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몸 안에서 그런 짓이 나요? 재밌습니다 그러면 일반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맑다 탁하다 오늘 기운이 좀 맑은데 몸이 좀 느낌이 안 좋은데 탁한 또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 느끼는 분들 일반인들 중에도 예민한 분이 있어요 적인 기운이 좀 안 좋은데 그래서 길 가다가도 또 기운 탁한 사람 말아보는 경우 있죠 저 사람 너무 느낌 안 좋거든요 탁한 기운이 강한데 이 사람 기운 맑은데 그런 차원이 아닌 근원에서 나온 맑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참나 찾아야 되고 단전 열어야 됩니다 차크라 열어야 돼요 차크라는 차크라대로 열어주고 정신은 정신대로 깨어 있어야 이것들이 호응하면서 몸 안에서 좋은 에너지 작용이라면 여러분 몸 남들이 다 나보다 탁하다고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길 가다 보면 누가 잡고 그러죠 기운이 탁하세요 이러면 그럴 땐 딱 몰라 하고 몰라 하고 딱 단전에 의식 주고 호흡 쭉 하시면서 이겨내세요 내 몸이 탁할지언정 내 원기 원정 원신이 탁해질 도리가 없다 여러분 똑같아요 당신 마음 지금 욕심으로 꽉 차 있어요 탐진치로 꽉 차 있으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몰라 때리고 자명하면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내 정신 내가 바꾸면 되지 참나는 탐진치로 물들 수 없으니까 참나에 바로 뿌리를 받고 참나에서 근원적인 마음을 끌어내버리면 되죠 에너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단전에 집중하고 단전에 집중하면서 좋은 에너지 끌어내시라고요 단전에 집중하면서 깨어서 단전에 집중하면서 호흡에 몰입하시다 보면요 또 몸 안에 맑은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에 길가는 꼭 누가 와서 나더러 탁하다고 한다 기운이 좀 탁하세요 스스로도 좀 짜증날 수 있거든요 자꾸 나보고 탁하대 나름 술을 쓰세요 염담 허무하면 진기가 따라온다 이게 황제 내경의 가르치입니다 마음 맑게 비우고 있으면 맑은 기운이 나타난다 이때 진기라는 건 원기예요 선천에서 나온 에너지를 말해요 선천에서 나온 마음이 맑듯이 선천에서 나온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거 획득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천에서 나온 에너지를 말했어요 선천에서 나온 에너지를 말효